저요? 응 저거 선염이냐? 응 나한테는 안 돼 자신이?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 안 돼 어? 핑크랩 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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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필요하시는데요? 에이? 핑크랩 어? 에이? 에이 다 먹어 시험 핑크랩 어떻게 팔아요? 뭐 어떤 거? 핑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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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길로당이 얼마예요? 3만원 쓰네 3만원 쓰네 3만원 쓰네? 제일 좋은 거 입국을 하면 4만원 쓰네 하나 몇 길로예요? 이거는 3kg, 4kg 나와요 4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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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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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진러죠? 응 다리도 다 있고 잘 걷는 거 잘 걷는 거 잘 걷는 거 이곳은 히트에서 너무 높은 거 이곳은 히트에서 너무 높은 거 이곳은 히트에서 너무 높은 거 이곳은 히트에서 너무 세 이거 어떻게 해? 엄마에게 이거는 살았으면은 16만원 돈인데 10만원 얘를 거예요 10만원 이거 살았으면은 이렇게 해요 10만원만 10만원만 이거 살았으면은 상상시장에 관한 아내쇼 한번 봐 이거 만져봐 이리 좋아 아니 제가 보면 다 알아 어 알지 10만원이면 거져야 비싸라